아미의 방에는 왠지 또 사방 탁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피규어 진열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사방 탁자는 사방이 뚫려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탁 트인 개방감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여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고가구지만 굉장히 모던한 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미의 방에 놓인 푸근한 느낌의 다랑아리의 곡선 그리고 또 사방 탁자의 직선과 사각형의 모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아미 여러분께 다양하고 다채로운 편안함을 선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RM의 방에 도자기가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했었는데 아미의 방에 놓기 위해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아미 여러분의 방에는 다랑아리가 어울릴 것 같으는데요. 다랑아리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든 후에 합치는 작품이어서 항아리 모양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죠. 서로 다른 모양들이 모두 달항아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전세계의 아미 여러분도 아미라는 이름으로 저희 방탄소년단 곁에 함께 해주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다랑아리가 꼭 아미의 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에 놓인 다랑아리를 바라보면 제 마음도 푸근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다랑아리를 통해 아미 여러분께도 따뜻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제 보름달 같은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